경제주식 마무리 러닝메이트 방송인 허준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주마의 지푸라기 경주마의 당근 허준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창 MTS 창 열어 보기도 싫은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자려고 누웠다가도 문득 소리를 지르게 돼요 일어나게 되는데 버팁시다 여러분 버티면 이기면 힘내십시오 유튜브 86번가를 통해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분입니다 정광호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함께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 이제 동학개미운동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많은 자금 들어온 이후부터 증시가 안 좋아져서 저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 좀 어서 빨리 좀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셨는데 자 이번에는 주식 공부하는 분 중에 입은 모르면 정말 뭐 주식을 하는 분이 아니시죠 주린이의 영원한 코치 멘탈 코치 이베스트 투자 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뭐 지금 아까 이제 허준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MTS고 뭐고 간에 그냥 아예 주식판을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탈출이라고 표현하고요 네 그래서 참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나마 또 미국장이 좋은 줄 알고 또 뒤늦게 들어가신 분도 미국도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네 오히려 한국보다 더 빠졌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좀 전세계 시장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구조적인 뭐 악재만 아니라면 저는 또 회복할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멘탈 관리 잘 하셔가지고 또 특히 경주방 같은 이런 좀 좋은 프로그램 참고하셔서 좋은 또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증시 이슈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단연 LG 에너지 솔루션 화제의 중심이었는데 뭐요 114조 원이 몰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시동 유동 자금의 거의 블랙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자금이 모였고 그전에 기관 청약에서도 저희가 이제 일경이라는 사실은 뭐 전대미문의 숫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뭐 수익이 목말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LG 엔솔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시가총액이 70조의 공모가가 확장이 됐는데 70조가 물론 이제 절대적으로 이게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중국의 1등 CATL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또 싸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CATL이 240조거든요 시가총액이 근데 지금 생산량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두 회사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CATL은 중국의 후광효과가 좀 일부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미국 쪽이죠 사실은 근데 미국이 이제 올해부터 보조금 얘기도 나오니까 근데 이게 너무 시총차가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에 내가 배정을 받으면 최소 100조는 좀 찍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100조면은 거의 한 40% 정도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일단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무조건 공모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 확신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언론상에서도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몰렸던 것 같고 제가 이게 한번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서 좀 도는데 뭐냐면은 이제 오늘 청약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미래에셋만 빼면은 한 주씩은 다 받으실 것 같아요 청약 하셨어요? 저 지금 에밍아웃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LG에너지솔루션을 원흉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물적분할 시작하고 이 도덕적 회의 이거 진짜로 맘에 들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기 아시죠? 여러분도 하셨죠? 근데 다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한 40%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보고 한 게 아니고 하두 공모주 하면 뭐 다 상 가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은근히 그거 원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실제로 작년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SKI테크놀로지 뭐 주요 대여급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상장 첫날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78% 올랐대요 첫날 종가까지 해가지고 78% 그럼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사실 어디서 하루에 78% 수익을 내겠어요 그래서 그런 또 전례가 있고 또 LG에너지솔루션은 워낙 또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수익 무조건 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집중했던 거고 그리고 워낙 또 수익률이 안 좋았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가 더 몰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정말 전대미문의 숫자죠 114조 원이 모였다는 거고 그래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많이 받으신 분들은 균등 배정 기준으로 2주 정도 받을 수 있는 네 2주 정도 30만원에서 2주 네 2주 정도 더블 가면 60만원 그저 60만원 버는 거죠 네 60만원 네 60만원 그 정도 갈까요? 뭐 그 지금 수급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그 유동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근데 시가총액 순위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2등까지도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넘어설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각종 기관 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뭐 mscnftsc 뒤에 이제 또 들어올 자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뭐 그런 것도 한 번은 찍지 않을까 숫자를 아 그렇게 뭐 예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30만원은 그럼 네 한우 한 번 네 제가 근데 웃긴 게 앞에서 훨씬 많이 잃었는데 30만원 물었다고 한우를 물으면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이 간절한 마음 균등 배분을 하면서 우리 개미들이 요거라도 그래도 조금씩 이라는 그 마음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좀 이제 또 제도 개선 해가지고 사실 이제 기관 투자자한테 거의 80%가 배정이 되고요 원래 20% 정도만 이제 개인들한테 배정 이번에 25% 거든요 네 근데 요걸 좀 늘려가지고 최소한 절반은 또 개인들이 가져갈 수 있게 했으면 왜냐면 이게 너무 기울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기관들 위주로만 지금 거의 이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작년에 많이 제기를 했는데 올해 좀 올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거는 좀 거래소나 정치권에서 좀 한번 다뤄주면 분명히 앞으로도 공모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좀 개인들 배정 물량을 좀 늘려줬으면 왜냐면 늘렸으면 더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근데요 저는 걱정인 게 그걸 늘렸는데 이 지배주주들 이사들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도덕적 행위가 너무 심하니까 공모주를 배분을 하는 걸 늘리는 동시에 이 사람들은 못 팔게 해야 되지 않나 아 그 최대주주나 네 뭐 사장이나 뭐 회장 뭐 부회장 뭐 부사장 이런 사람들이 임원진들이 팔아버리면 주주들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손해잖아요 그런 일이 자꾸 나니까 근데 이제 그 원래는 원칙상 최대주주는 6개월 동안 못 팔아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상장하면 만약에 이제 내가 뭐 A랑 기업을 내가 상장시켰어요 최대주주인데 그러면 6개월 동안은 못 팔게 돼 있고 그 우리 사주 있죠 직원들 직원들도 이제 공모주 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왜 카카오페이가 문제가 되냐면 스톡옵션은 그런 규제가 없어요 스톡옵션 받은 거예요 근데 스톡옵션은 자기가 행사를 해야만 주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으로 적용이 안 됐어요 근데 사실 도의적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게 아니 상장하자마자 37일 만에 파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스톡옵션이라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모르겠어요 몰라서 그랬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그래도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정도면 분명히 이런 파장을 알고 있었을 것 같고 또 8명이 동시에 팔았잖아요 그게 더 문제였어요 이거 오늘 카카오뱅크 신저가 갱신 소식 이거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9만원대에서 지금 4만원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한 지가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서 이제 6개월이란 시간이 어느덧 흘러가서 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들의 물량이 이제는 이제 보호계수 기간이 끝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카카오페이의 사례도 받고 혹시나 여기에서도 또 대주주나 관련된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것까지 겹치다 보니까 뭐 주가가 더 많이 빠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43% 가량 떨어졌는데 이건 뭐 다양한 악재들이 겹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니라 그룹 전체가 지금 폭삭 주저앉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문제가 발생한 건 사실 아닌데 그러니까 물론 규제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규제 이슈 때문에 주가가 17만원에서 그때 12만원대까지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규제 이슈는 그때 반영을 했는데 9만원까지 빠진 건 순전히 이건 경영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류영준 대표의 비롯한 경영진의 스톡옵션 대량 매도 이거 실망을 좀 했고 거기다가 지금 카카오 지금 어제 뉴스가 나온 거 보니까 이건 뭐 시민단체가 고발한 거니까 검찰 조사는 끝나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진짜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탈세 문제 어제 탈세 8천억인가요? 그 검찰 고발 그래서 오늘 카카오가 아침부터 또 급락을 한 거예요 김범수 의장 네 그래서 계속 지금 안 좋은 뉴스들이 쏟아져요 근데 이거는 기업의 어떤 이제 뭐 회사에 악재가 생겼다 이거보다도 그 경영진들의 지금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상징하는 게 너무 크잖아요 카카오에 자꾸 이렇게 되니까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원하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던 게 자회사들 상장이 또 너무 많았어요 카카오뱅크도 상장했죠 맞아요 페이 상장하죠 올해 모빌리티 엔터 상장한다고 하는데 이 기업들도 시청이 큰데 만약에 상장하면 카카오 가치가 또 떨어져요 네 근데 주주들은 원하지 않는데 카카오는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재검토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카카오뱅크 페이 카카오 그룹 전체가 저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고서는 이거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좀 잘못했습니다 이걸 좀 보여줘야 돼요 근데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규모 자사주 매입 아니면 소각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그냥 말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투자해놓고 반토막 나서 전정근근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걸 뭐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계좌에 이만큼이나 파란불이 찍혀있을 때 수위 손절을 한다고 하죠 그걸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실 이제 시장 자체가 상당히 녹록지 않은 면이 있고 그리고 이 주식들이 사실은 좀 하락을 하고 나서 말씀해주신 대로 뭔가 믿음을 보여주고 그러면 이게 좀 같이 장기간 내가 같이 간다 동반자이다 동업자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이건 사실은 일정 부분은 좀 현금화를 오히려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현금화해요? 아까워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주식하다 보면 근데 저도 상담을 해보면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세요 하면요 결국 못 줄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 못 줄여요 그러니까 사람 그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진짜 아닌 경우에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좀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고 사람 얘기까지는 뭐 좀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보유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결국 경영진의 문제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장기로 우리가 봤을 때 카톡을 안 쓸 건 아니잖아요 카카오톡 쓰고 카카오 이런 문제 생겼다고 갑자기 카카오뱅크를 물론 안 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뭐 다른 은행 쓸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이런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기업들의 가치가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진다면 팔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계속 인터넷 뭐 이런 앞으로 또 토스뱅크도 들어오게 되고 하는데 MZ세대들이 이쪽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방향을 저는 바꿀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경영진의 문제만 좀 어느 정도 해소되면 전 주가는 보고 난다고는 좀 보고 있어요 어느 레벨까지는 그래서 카카오톡을 대체할 수단 자체가 지금 없어요 견딜 수 있으면 한번 견뎌 보는 것도 방법 이거를 만약에 대체할 수단이 있으면 끝났죠 사실 이 기업은 끝난 거예요 섣불리 건들지는 말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김범수 회장이 정말 주주를 생각한다면 뭔가 액션 취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그런 거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적 세신 물갈이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아직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신중하게 보되 지금 상황에서 카카오가 없어지는 기업은 아니니까 좀 한번 저는 보유는 해보자 카카오 경영진이 뭔가를 보여줘라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기업들이 저는 진짜로 좀 커밍아웃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네이버가 우리는 물적 분할 앞으로 절대 안 합니다 라고 만약에 선언을 한다든가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의 오너리스크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네톡 만들게요 라고 해서 네톡을 딱 만들어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 흐름은 바꿀 수 없잖아요 MZ세대가 이런 최첨단 기기들을 사용하고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은 바뀌지 않겠지만 대체제가 생겨? 야 우리 갈아타자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주주들이 5년, 10년, 15년, 20년 정말 알토랑 같이 모은 돈인데 이걸 정말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내가 본 이 기업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저 사람 때문에 이게 반토막 나버리는 상황이라면 피를 토하는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기업들이 좀 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네이버, 카카오 같이 얘기하잖아요 주로 네이버 사요, 카카오 사요 아 저는 막 100% 네이버죠 100% 네이버 아 그럼요 맞습니까? 네이버가 당연히 지금은 낮죠 왜냐하면 네이버는 이런 이슈가 없어요 그리고 그 규제 이슈가 저번 작년에 나왔을 때 네이버는 몇 년 전에 한번 당했어요 그 옛날에 기억 안 났어요 포털에 신문기사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제 이거 너무 좀 네이버가 독점 아니냐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네이버는 몇 년 전에 그 사건을 겪고 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요 또 부동산 시세 같은 거 조회할 때도 옛날에 네이버로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유료화 하려고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이제 바싹 그냥 엎드린 거죠 근데 이제 뒤늦게 카카오는 돌진하다 그냥 부딪혀 버린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행보가 조심스럽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페이 말고는 자회사가 되게 많잖아요 네이버 페이 하나만 좀 물적 분할을 했고 그리고 태생 자체가 카카오는요 좀 달라요 이 구조 자체가 김범수 의장이 그 자기 식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는 회사를 하나씩 이제 그 독립을 시킨 거죠 그래서 외부 수혈 받아 가지고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외부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상장을 안 시키기가 되게 애매해요 이 태생 자체가 근데 네이버는 안에서 키워요 그리고 네이버는 순혈주의가 없어요 그냥 외부에서 인사다 영입해요 그런 게 없어요 끈끈한 정 이런 거 없어요 아니면 그냥 내치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적 분할 이슈 자체가 없어요 네이버 두 편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네이버에 세 편 나왔어요 네 네이버는 또 독특한 점이 사실 이제 그 카카오가 지금 겪고 있는 걸 몇 년 전에 겪으면서 또 한 가지 추가로 이제 해외 쪽의 비중이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는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 네이버만을 했을 때는 이런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인지 파트너사하고 같이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유통 같으면 뭐 CJ 뭐 콘텐츠 쪽도 뭐 ENM이나 이런 데랑 같이 하고요 네 그래서 요걸 좀 섞어놨기 때문에 요런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들 그런 게 발생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세 편 근데 네이버 왜 떨어져요? 아니 근데 지금은 이제 성장주라고 이렇게 다 묶여 있어요 미국의 뭐 페이스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이제 요새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보통 성장주가 빠진다고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네이버가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 네이버도 좀 실적에서 4분기가 좀 기대보다 못할 것 같아요 성장률이 근데 성장주는 성장률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못한데 금리 환경까지 바뀌니까 투자들 봤을 때는 매력이 없는 거죠 당분간 그래서 일단 같이 카카오랑 묶어가지고 빠지는데 다만 이제 카카오보다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죠 그런 이슈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덜 빠지는 면은 있는데 네이버도 어쨌든 지금 그런 글로벌 지금 성장주들의 어쨌든 주가 하락에 좀 고소란이 일단은 노출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장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그동안 미국 장이 올라가는 동안 우리 장은 떨어졌잖아요 근데 미국 장이 떨어지니까 우린 또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검은 화요일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데 왜 그런 겁니까 미국은 지금 네 일단 사실 이제 한국 장이 더 떨어졌던 거는 뭐 작년 말에 하반기 아무래도 저희가 너무 많은 상장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 글로벌 랠리를 저희가 조금 따라가지 못했었다 네 그러고 나서 지금은 뭐 일단은 인플레이션이나 그 다음에 고용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미국의 긴축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 아니냐 그 우려가 사실은 모든 것을 잡아먹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금리 환경 풍부한 유동성 이런 것들이 증시를 상당히 끌어올렸었는데 그 환경이 너무 빠른 속도로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해버리니까는 이제 뭐 나스닥은 고전도 20%가 하락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확실히 미국도 악재들이 겹쳐요 미국은 사실 이제 지난 10년간 보시면 뭐 나스닥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사실 10년 내내 올랐고 그러니까 영원한 건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그래서 결국 너무 과하면 부러지게 마련인데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연말로 갈수록 미국 나스닥이 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게 사실 금리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좀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가격 부담이 좀 큰 게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오늘도 보면 미국의 엑스모빌 있잖아요 세계 최대 정유사 주가 계속 올라가요 반대로 지난 몇 년간 안 좋았던 기업 중에서 금리 환경이 바뀌고 요새 유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일부 가치주라고도 많이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가격 매력 있고 좀 오래 뭔가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는 기업들은 올라가고 과도하게 올랐는데 좀 매출 성장이나 이런 게 안 나올 것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반토박 난 게 정말 많아요 미국은 안 알려져서 그렇지 우리 한국만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 미국은 애플 뭐 테슬라 이런 게 안 빠져서 지수가 버티는 거예요 근데 실제 미국에 오늘 뭐 액티비전 블리자든가요 게임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돼서 하루 25% 올랐지만 주가 최근까지 반통은 나 있었어요 고점 대비해서 그만큼 미국도 그런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장애 안 좋은데 더 맞으니까 또 지금 더 빠지는 상황이 좀 나오는데 한국 증시는 사실 또 한국 증시만의 악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는 공통된 악재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지금 연초부터 개별 악재가 너무 많잖아요 뭐 경주만에서 다뤘지만 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가 실라젠 거기다 셀트리온 회계 이슈 또 HDC 현대산업개발 카카오 이슈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가 그냥 막 쏟아져요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너무 안 좋은 그런 개별 이슈에다가 초대형 IPO까지 이게 1월에 다 겹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힘을 잃고 계속 빠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시장에서 악재였던 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려요 네 긴축 속도 지금 금리 올리는데 더 올린다고 하잖아요 선 조치했다는 거 아니면 예 근데도 지금도 금리가 너무 낮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주열 총재 인식이 저는 그러니까 너무 좀 빨리 좀 페달을 밟는 것 같은 걱정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내수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주담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주열 총장님은 그냥 물가만 잡겠다는 거예요 주택 전부 대출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올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부동산도 있겠죠 부동산 잡으려는 것도 있겠지만 물가 부담도 있다 보니까 페달을 자꾸 밟으니까 이거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채금리가 2% 넘었어요 이러면 증시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국내제 요인까지 맞물려 가지고 증시가 좀 빠지고 있는데 다만 그래도 한국은 지금 작년 7월부터 빠졌거든요 6개월 정도 빠졌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의 하락에 비해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버텨주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허준 씨는 미국 주식하는 건 없어요? 저는 애플 2만원에 사서 2만 2천원 지금 됐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쿠폰을 주고 애플 하나? 가입하면 쿠폰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 받은 게 제 지금 주식 보유 중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애플 좋네 애플 괜찮네 그래서 훌륭한 회사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건 정말 우리가 한없이 힘들 때 계속 그냥 축혀져 있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만약에 저는 사실 정말 필토하는 심정으로 어저께 저는 건설주 중에 제일 많이 떨어진 건설주를 팔았어요 아 그렇죠? 정리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지금 정리하고 현금을 보유한다는 마음을 팔았는데 사실 지금 계신 분들 우리 여미사님이 얘기하셨지만 못 팔고 가신 분들 버텨주시라 그리고 혹시 돈을 다시 넣지 말고 그냥 가지고 계셔라 그리고 정리할 사람들은 정리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명 오르는 시점은 온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기분을 정말 저는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게 떨어져?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어 더 싸게 살 수 있어 앞으로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어 이런 희망이라도 갖고 좀 버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미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또 문제인데 그럼 저처럼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슈 정리 이쯤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눌 텐데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황이 뭐 심상치가 않다 이런 얘기는 뭐 오래됐어요 이미 어느 정도입니까?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네 사실 인플레이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기 대비 지난번 나오는 숫자가 7% 사실 물가가 7%가 오른다고 해버리면 얼마나 저희가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이게 그 구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연준에서 목표하는 게 이제 물론 물가가 두 개 있습니다 PC 물가지수를 보긴 하는데 그게 지난해 3월에 2%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도 사실은 이 상황이 다르지가 않은 것이 작년 4월에 2%를 돌파한 이후로 지금 이제 3.7%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첫째로는 저희가 이제 그 주식을 계산을 할 때 밸류에이션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할인율이라는 것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금리 자체가 이제 그 인플레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가정을 올려버리면은 할인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목표주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많은 영향을 일단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물 경제로 봤었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채를 많이 가지신 분들은 이자 비용이 증가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는 또 이어지는 게 소비가 좀 부진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금리 그 다음에 물가 이게 다 연동이 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뭐 한두 번 겪은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을 텐데 왜 이렇게 맥을 미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인플레가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꺾이지 않을까 꺾이지 않을까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의 12월 뭐 이렇게 ism 제조업지수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제 거기에도 약간 물가지표들이 좀 일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픽아웃 쳤다는 얘기도 나왔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보다 좀 꺾였어요 그걸 보고 좀 아 이젠 좀 물가도 픽아웃 하나? 이랬는데 지금 갑자기 예멘하고 사우디하고 있죠 중동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효과가 연일 오르고 있어요 국제효과는 당연히 미국의 또 물가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르니까 미국의 또 금리가 같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 이렇게 또 국제효과 올라가고 이러면 연준의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지겠구나 그래서 지금 빌 에크먼이라는 유명한 펀드메이저가 미국에 금리를 원래 0.25% 올리거든요 근데 0.5%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그렇게 되면 상반기에 만약에 이 속도면 0.75% 정도 올릴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하반기에 또 올릴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좀 완화되는 이 스탠스가 보이면 연준도 급할 건 없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4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휘발유 가격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자동차를 많이 몰고 다니니까 근데 이거 물가 못 잡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지율에도 타격을 받는 그래서 바이든 도 주문을 한 게 그 파이로장한테 물가 반드시 잡아라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물가 잡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통화량 줄여버리면 돼요 돈 푼 거 줄이면 물가 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그걸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꺾이는 게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게 고스란히 지금 계속해서 반영이 좀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얘기는 물가가 안 잡히는 한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언제가 피크이다 이런 징후가 좀 완연히 보여야지 투자자들이 좀 안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가 피크일까요? 그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지금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약간 지정확정 리스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저는 뭐 전쟁까지 간다고 생각은 안 해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중동 문제도 이게 국지전은 일부 있었지만 그게 대규모 전쟁으로 간 적은 없고 왜냐하면 미국이 다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걸 좌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대규모 전쟁 또 우크라이나까지였잖아요 이게 되면 진짜 이제는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하는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막을 것 같고 내일 제네바에서 회담 한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속가능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일시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공감대가 형성될 때 당연히 주가는 오르고 물가도 좀 약간 완만하게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지금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지금 제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어쨌든 만약에 계속 잡히지 않으면 대안들은 있어요 그 전략 비축유 방출도 있고 미국은 비축유 되게 많거든요 이거 방출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이란이 원래 생산량이 엄청난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이란 카드를 쓸 수도 있죠 미국 입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란은 제재 당하고 있잖아요 경제 제재 근데 핵 합상을 하게 되면 경제 제재를 만약에 풀어준다는 만약에 신용만 나와도 유가에 영향을 좀 일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어느 시점에서 좀 인계점이 좀 오면 미국의 개입으로 이걸 막아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물가 부분은 일단 2월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한 3월 그때가 미국이 FMC가 금리 올릴 시점이거든요 그때쯤 돼서는 어쨌든 조금 약간 꺾이는 모습들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이렇게 심해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럴 때 전에 과거에는 시장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했나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를테면 원자재 펀드를 든다든지 아니면 정유주를 산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네 사실 이게 인플레가 두 가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도하게 오느냐 적당히 오느냐 사실 적당하게 온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남아계시는 게 가장 이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과도하게 온다 그게 지금 사실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우리 잘못하면 1970년대 같은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 아니냐 인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괜찮은 자산군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좀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 주식시장 보시면 70년부터 해서 80년대 초반 그 1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주가는 오히려 반토막이 났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집값은 그 사이에 오르기는 했어요 오르기는 했는데 물가 상승한 거를 반영을 하게 되면 이제 실질 가격으로는 하나도 못 오른 상황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그냥 예금을 하신 분들이 마음 편하게 그냥 가장 괜찮은 수익을 올리셨던 그래서 인플레이가 많이 높은 게 지속적으로 가는 거는 사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뭐 어찌 보면 최대 적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금리는 올라가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디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 금리에 따라서 넣어놓고 현금 보유하고 기다리는 그런 전략도 좋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허준 씨와 허준 씨의 주변은 이런 때 어디에 주로 투자를 해요? 저희요? 네 저한테 조언을 구할 만큼 급하십니까? 급해요 급해요 사실 저는 지금 여기에서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지금 정말 파란불 때문에 환장하겠는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궁금한 걸 대신 여쭤보냐면 뭐냐면 분명히 이게 장기 지속가능한 인플레이션은 아닐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하시고 우리 염의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투자를 안 했을 때 몰랐을 때는 아 다행이다 이제 인플레이션 잡혔구나 라고 그냥 기분만 좋았죠 근데 그런 조짐이 보이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잦아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만약에 하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 어떤 거를 빠르게 쳐다봐야지 팍 튀길까요? 그때 딱 그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요? 이제 사람들이 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겠는데? 이제 마무리가 좀 되는구나 할 때 그때는 사실 주가라는 건 미리 좀 선반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좀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좀 완만하게 꺾인다고는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뭐 여러 가지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미국이 금리 올리고 그 다음에 공급망 이슈가 있죠 모든 게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이 풀린다면 하반기에는 좀 만만하게 꺾일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인플레가 만약에 어느 정도 꺾인다면 그 피해를 받던 기업들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는 시점에 성장주가 또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 네이버 카카오 그게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틀지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그런 기업들 주가가 안 올라가 있다면 성장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것도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지금은 지금은 인플레가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시점에서 하실 거는 저는 이제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건 워런 버핏도 했던 얘기지만 인플레는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거든요 돈의 가치를 이제 갉아먹는 거죠 네 내가 지금 오늘 어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내가 지금 100만 원에 샀지만 인플레라는 건 내일모레 뭐 105만 원 될 수도 있고 110만 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난 100만 원 가지고 못 사요 그럼 내 화폐 가치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금보다는 오히려 퀄러티라 그러는데 그 현금 가치가 있는 주식을 사라는 거죠 오히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흔히 인플레 하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 정제가 가능한 기업들 아까 애플 얘기도 하셨지만 애플이 여기서 예를 들면 아이폰 가격을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이제 원가 부담 때문에 올릴 수가 있어요 네 올리면 살 사람은 사겠죠 그렇죠 사요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시장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기업 네 그게 맞아요 경쟁자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가는 기업 그걸 사라 이거 그게 이제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경제적 혜자라고 하는데 네 가격을 올려도 거부감 없이 무조건 사람들이 사는 뭐 브랜드 위얼티가 있건 대표적인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 때문에 금리 올라가서 가격 정가 가능 돈 벌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또 음식료 네 요새 음식료가 왜냐면 곡물 가격 때문에 모두들긴 하지만 그 엊그저께도 고추장 가격 10%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소비자는 대안이 어쩔 수가 없어요 해찬들 상장도 있습니까 네 그 대상 그러니까 결국엔 언젠간 곡물 가격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제품가 떨어진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곡물가는 언젠간 꺾여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가격 정가가 가능한 기업들로 오히려 저는 포트를 한번 꾸려보시는 것도 그러면 이것도 완전 초보 입장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관심종목 추가로 해가지고 식품군 딱 이래서 쫙 찾아서 정리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블로그에 많이들 올리시잖아요 쫙 정리를 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차트를 봅니다 그러면 크게 두 종류로서는 이제 나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식품 가격이 요즘 많이 떨어져 있다 식품주가 그러면 계속 떨어져서 이렇게 가고 있는 식품주가 있고요 갔다가 이렇게 가고 다시 이제 멈춰있는 주식이 있거든요 계속 빠져서 정말 가격이 싸진 주가 좋은 건지 아니면 조금 비싸졌더라도 그래도 경쟁력이 센 종목이 좋은 건지 경쟁력이 센 게 사실 좋긴 그렇습니까? 가장 예를 들면 대표적인 회사 오리온 같은 기업이에요 오리온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오리온은 빠진 이유가 중국 쪽이 조금 안 좋아요 안 좋긴 한데 오리온 지금 초코파이 다들 좋아하시지만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도 좋아하고 베트남, 러시아 사람들은 엄청나게 근데 진짜 올렸어요 초코파이 가격을 작년에 올려도 사람들이 먹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체제가 없어요 이 초코파이를 대체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스낵들도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 선택의 폭은 다양하지만 저는 뭐 음식료 전체적으로 다 좋기는 보지만 특히 오리온 같은 경우는 대체제가 없는 제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딱 얘기한 그게 기준이 뭐였냐면요 그때 이제 한번 전문가님 나와서 얘기할 때 농심과 오뚜기를 봤어요 제가 들어가서 근데 오뚜기는 정말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요 근데 농심은 내려왔다 튀어 올랐다가 좀 이렇게 진분신한 느낌이더라고요 오뚜기도 건실한 회사인데 근데 오뚜기는 일단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갑뚜기라고 하면서 그러면 마음이 가는 이 식품과 야 이건 제품이 좋은 식품과 두 개가 있는데 오뚜기는 쫙 빠져 있고 이 농심은 좀 튀어 올라와 있고 이 중에 어떤 게 나을까 근데 여미사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하면 그러면 농심 쪽이 강한 요즘 카레들을 잘 안 먹나? 주식은 그 사랑하는 거 그저께도 먹어 사심으로 하면 안 되고 아 그래요?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뚜기는 그 물론 이제 진라면 가격이 올리긴 했는데 라면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 변화되어 있어요 네 네 네 네 이 포트폴리오 근데 라면이 좋은 게 라면 수출 되게 잘 돼요 지금 라면 가격 정말 오랜만에 작년에 올렸잖아요 이제 곡물가 또 이제 완화되면 라면 쪽은 되게 좋을 수 있고 라면이 먼저 간 건 어쨌든 지금 라면 쪽은 이게 매출이 돌렸어요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 거고 그 딜을 따라서 이제 나중에 뭐 오리온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이제 다른 음식료 업체들도 어쩌기도 저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워낙 빠졌으니까 엄청 빠졌습니다 네 네 순차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하면 예전에 보면요 이럴 때 금이 올랐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요즘 금은 왜 이래요 옛날 금하고 지금 금이 달라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금이라고 하면은 이게 일종의 그 투자 대상 그중에서도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뭐 화폐를 대신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금 가격하고 가장 이제 관계성이 높은 걸 따져보면 미국의 이제 실질금리이긴 하거든요 실질금리가 오르는 구간에서는 금 가격이 좋은 적이 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금리를 빠르게 올려나간다 뭐 이제 큐티를 해나간다 미국에서 그거 자체는 어 지금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금 가격이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좀 이게 화이팅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또 금에 또 은이나 이런 것도 엮여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것들도 조금은 네 좀 쉬어갈 그런 포인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수혜주 또는 뭐 어떤 섹터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가장 이렇게 지금 인플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인플레도 두 종류가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인플레 때문에 금리가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금리거든요 네 근데 인플레가 생기면 어쨌든 금리는 따라 올라가요 근데 지금 워런 버핏도 예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모든 걸 다 이게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국채금리가 지금 미국이 1.8%까지 올랐어요 10년 만기 이게 떨어지면은 다른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국채 투자에서 망할 수가 없잖아요 네 원금이 거의 보존돼요 네 그러면 이게 1.8에서 나중에 2% 가고 3% 가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수요가 몰리겠죠 네 그럼 다른 자산 가격이 떨어져 버려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확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자산 가격이 튀어오릅니다 굳이 국채보다는 국채 수익률이 너무 낮아지니까 그래서 다른 쪽으로 좀 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인플레가 심화될 때는 국채금리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올라가니까 다른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인플레가 여러 가지 좀 이유들이 있는데 어쨌든 구조적으로 이게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저도 뭐 좀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저는 이제 일시적으로 일단 보고 있고 어쨌든 이제 인플레가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점가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은행 은행 업종도 지금 굉장히 주가가 좀 싸잖아요 네 싸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은행주도 한번 봐야 된다 보험주 보험주도 돈 잘 벌어요 은행 보험 돈을 잘 버는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행과 보험 같은 금융주도 한번 봐야 된다 작년에도 되게 좀 부진했어요 주가들이 유일하게 코로나19 이전 주가를 회복 못한 업종 중에 하나가 보험주예요 네 돈도 잘 버는데 그래서 그런 업종들 좀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성장 인플레 때 성장주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성장주가 이게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까 제가 1.8% 얘기했는데 그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고 있어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PER이라고 혹시 아시죠 PER PER 이익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몇 배냐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PER 100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역수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1 나누기 100 그럼 1% 나오죠 기대 수익률이 1%예요 근데 국채금리가 1.8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PER 100배짜리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퍼 높은 기업들은 점점 국채금리보다 수익률이 뒤쳐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은행주는 PER이 5배밖에 안 돼요 우리 한국의 대표 은행주 1 나누기 5를 해보세요 기대 수익률이 20% 근데 예를 든 거예요 근데 국채금리가 여기서 3% 갔어요 그래도 20%짜리는 큰 영향이 없어요 이게 격차가 아직도 압도적이니까 그래서 보통 성장주들이 이렇게 금리가 오르거나 인플레 때 할인을 받는 게 이게 국채금리하고 수익률 격차가 좁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안전한데 굳이 내가 위험한 성장주를 해야 되나 주식은 변동성까지 큰데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들이 불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가치주는 싸잖아요 PER이 낮는데 여기서 금리가 1% 더 오른다고 해서 20% 수익률이 할인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니까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재작년하고 비교해서 보면 그래도 꽤나 우상향하는 그 그림을 보여줬었거든요 초보들이 봤을 때는 물론 지금 PER이 싼 건 알겠는데 예전엔 3배였다고 근데 지금 5배가 됐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약간 이런 느낌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PER이 3배야 그리고 이거 배당만 해도 사실은 뭐 이거 이상은 충분히 돼 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48%입니다 지금 네? H증권 들어가 있는 게? 예 근데 이거 그런 어떤 숫자와 논리를 봐서는 맞는데 우리 장은 들어가면 안 맞아요 그것과 디커플링이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는 이론과 현실 실제가 안 맞는다 PER이 2개고 PER이 0.8배라 봐라 내가 들어가나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일단은 아까 성장주 가치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하자면 많은 분들이 성장주 가치주를 놓고 고민하세요 근데 과연 가치주가 뭐고 성장주가 뭐냐 그러면 삼성전자는 가치주냐 성장주냐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그 구분 자체가 누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해가지고서 나눠주신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각자 이렇게 ETF들도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라서 들어가 있는 게 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성장주라 생각하는 애플 근데 우리가 가장 가치주라 생각하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근데 그 버크셔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애플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순환 참조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저는 이제 구분이 상당히 좀 모호해진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고 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를 물론 기민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는 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신 경우에는 보통은 조금 뒤따라가게 될 경우에는 좀 이렇게 먹는 게 적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좀 이게 특히나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포트를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이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밀려 가지고 가시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로테이션 트레이드 하는 게 좀 안 좋았던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은 네 침착하게 생각하셨으면 한 생각입니다 요거 그 삼성전자가 저는 대표적인 가장주 가장주? 가치성장주 그리고 우리나라 가장 우리나라 기업 가장이잖아요 삼성이 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쫙쫙 올라가주면 기분이 좋을 텐데 그러면 정말 죄송합니다 두 분께 왜냐면 저는 우리 지금 파란불 켜진 우리 분 투자자분들 마음만 저는 중요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론과 논리와 농구와 모든 걸 다 떠나서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가 어디에요? 제일 싼 곳 섹터로? 제일 싼 곳 제일 싼 아까 말씀드린 금융 섹터에요 금융 섹터 아직도에요? 왜냐면 돈을 너무 잘 벌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도 은행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카카오뱅크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비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1년에 2천억을 벌어요 근데 시가충이 그때 50조까지 갔었고 KB금융이 1년에 4조를 벌고요 신한지주가 4조 벌어요 둘이 8조 버는데 합쳐서 40조 그럼 이게 너무 격차가 그러니까 아예 펀더멘털 자체를 무시하고 한쪽은 급등해 버리고 한쪽은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도 이제 성장 사실 은행주가 뭐 성장을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성장인데다 정부 규제 있고 막 배당도 못하게 막 이러니까 눌려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저평가 받은 건데 저는 근데 자꾸 제가 이제 금융주 자꾸 저도 물론 성장주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주식은 저는 당연히 백미러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 운전할 때 앞을 보고 운전하는 것처럼 주식시장 앞을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지금 좀 되게 불편한 게 아까 인플레라든가 금리 때문에 약간 지금 현재도 좀 보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앞을 보는 기업들이 너무 많이 달려갔어요 가격보다 미국 나스닥 10년 갈 때 한국은 박스피 사실 한국은 가치주가 좀 많아요 근데 아까 이제 은행도 말씀하셨지만 올랐다고 했지만 10년 동안 은행 오른 게 없어요 10년 내내 제자리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주 사신 분들은 10년 동안 돈 번 게 없고 배당만 벌었어요 1년에 5%, 6% 배당만 KB가 3만 8천원일 때 신한이 3만 2천원일 때 2만 8천원, 9천원 이렇게 갔을 때 그때 샀으면 많이 올랐죠 그냥 그때 샀어야죠 근데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그때 샀어요 배당이 6%, 7% 네 맞아요 그게 딱 작년이에요 맞아요 그때 샀어요 늦었어요 늘 이래요 그때 맞아요 그래서 은행도 그렇고 이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보험주도 그렇고 여전히 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이제 너무 성장주에 대부분 많이들 집중하셨지만 올해 상반기만큼은 이렇게 좀 소외받은 가치주도 저는 볼 때가 아닌가 시장의 색깔이 저는 확실히 바뀌었다고 일단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네포트의 성장주 1세기였다면 이제는 좀 이걸 인정을 하고 가치주도 좀 몇 개 넣어놓자 특히 대표적인 가치주가 제가 음식료 얘기했지만 제가 개별기업을 추천하는 건 아닌데 또 하나 있는 게 KTNG 같은 것도 좀 괜찮게 봐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3년 동안 배당 6% 보장을 해줬어요 네 회사에서 이미 IR을 했습니다 오 진짜요? 3년간 이만큼 배당은 무조건 주겠다고 약속했고 자사조 매입도 약속을 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 거짓말하면 응징해야죠 가서 그거 벌받아요? 아니 뭐 벌은 모르겠고 벌 안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리본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 약속했어요 어쨌든 KTNG는 어쨌든 전매 특허라는 말이 있으니 많고 네 그리고 주가까지 빠졌어요 네 그래요? 주가가 좀 빠졌어요 야 이거 신나는데 그런 기업들이 배당도 많이 주는데 주가 빠졌고 어쨌든 이익은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이유는 있어요 성장을 못하니까 근데 이제 배당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니까 네 그런 쪽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좀 계속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절에 인선 많이 팔리던데 아니 그리고요 저처럼 투자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 저는 10년에 두 배가 목표이기 때문에 1년에 목표가 7%에요 KTNG 들어가면 6%를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당은 일단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게 딱 시가 배당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배당금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그 기업의 이제 주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8만원 이상일 때가 6%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더 빠졌거든요 더 빠졌어요? 그럼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수록 배당 수행이로 훨씬 많아져요 네 우리 좀만 더 빠지면 올인 할까요 지금? 들어가 버릴까요? 그건 아니고 가치주 얘기해 주셨는데 금융주 같은 요즘 상황에 맞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시각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뭐 제가 좀 예전부터가 생각이 조금은 시장 자체가 약간 많이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뭐 제가 예전에 이제 펀드 매니저 할 때 만약에 상대 수익률 관점에서 벤치마크 대비 내가 잘해야지라고 하면 충분히 가치주가 월등하게 성장주를 이길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체에 그렇게 뭔가 누군가 압박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꼭 사고 싶은 것 내가 정말로 계산했을 때 아 이건 진짜 싸다 그러니까 뭐 이제 투자할 때 많이들 사람들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공유 오면은 이제 배틀을 흔들고 삼진아웃이 없는 게임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좀 적용이 돼야 될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올해는 인플레이션 시대 그리고 고금리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 몇 가지만 꼽아주세요 마무리하면서 그 얘기 좀 듣죠 그러니까 지금 뭐 투자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지금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자포자기 상태일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방금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뭐 은행주나 뭐 음식료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정말 주변에 살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은 특히 저평가된 기업들이 뭐 어떤 이유는 있어요 뭐 물적분할 리스크라든가 오너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할인을 많이 받고 가장 대표적인 게 지주회사 같은 것들 정말 싸거든요 근데 주가 안 올라갑니다 그런 리스크가 해서 안 되는데 근데 올해가 저는 좀 원년이 될 것 같아요 왠지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도 대선 공약으로도 나올 정도로 그러면 우리나라 디스카운트 어느 정도 일부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너무 비관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좋은 기업들 발굴하시면 진짜 또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쌀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냉정하게 공부하셔서 올해 좋아지고 대신에 좀 싼 게 있으면 좀 이럴 때 적극적으로 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싼 거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한 마디 해주세요 사실 지금 이제 동학개미 운동 이게 적극적으로 펼쳐지면서 추식하시는 인구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총 시즌을 저희가 맞이를 합니다 사실 저희가 수익률이 좀 나빠진 것 그거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일소에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주들이 나서가지고서 뭔가 행동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주주가 그에 호응을 해가지고서 친주주 정책을 펴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슬슬 이제 행동주의 쪽에서의 뭔가 제안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주총 6주 전에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 그냥 아 조금 귀찮다라고 해가지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게 있으면 꼭 이제 참여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힘내시고요 우리 경주마도 시장과 함께 쫙 달려가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